나를 사랑하는 법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뭘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애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내가 되면 그때 하시면 돼 내 애가 너 없는 게 너 없는 게 내가 Kin Axi 내가 있는 게 너 없는 게 감사합니다.